친구들 안녕! 오늘 닝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말씀 아-멘! 한 번 더!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말씀 아-멘!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어 안식일인 주일에 주일성수도 지키는 거야 내일 또 만나! 안녕!